이 빛 아래 꿈꾸던 듯해 이런 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야 어깨가 닿은 이 순간 어디 이도록 확신에 찬 눈빛 너도 알아 전부 감당할 수 있어 우린 내 꿈은 형들로 내 주의만 거려니 새롭게 날 채워 다시 7 days are we gonna' 커피니 우린 꽤나 맞는 것 같니 그긴대로 말 나에게도 말해주면 돼 7 days are we gonna' 곁에 매니저에게 편하게 말해 언제라도 말해주면 달려가는데 아마 요즘 우리가 만난 날들 가운데 가자 어떻게 지냈지 결한 일주일 같지 처음 날 보던 눈빛과 짙던 너의 미소가 아예 머릿속에서 떠날 생각이 없는 듯해 지금 넌 안아 딱 큰 시간만 사실 내 내 맘은 이런데 아닌 건 밤 밤을 새도 좋아 워니퍼니퍼니 괜히 막 막 막 신경 쓰지마 그냥 네 네 네 맘 가는 대로 나도 널 널 널 따라가려고 7 days a week 넌 없겠니 우린 꽤나 맞는 것 같니 딱히 내려봐 나에게도 말해주면 돼 7 days a week 넌 내 곁에 맨날째니 편하게 말해 언제라도 날 불러주면 달려가면 돼 세상 일주일이란 게 정말 젊은 것 같긴 해 너와 함께한 시간을 끝내기에 나 쉬운데 사실 난 아직 궁금해 예 너에 대한 모든 것 예 알아야만 할수록 오 빠져들어 지금 난 난 난 딱 한 하루만 사실 내 내 내 맘은 이런데 많이 매 매 매 매 이런 게 할래 워니퍼니퍼니 괜히 막 막 막 고민하지마 그냥 네 네 네 맘 가는 대로 나도 널 널 널 따라가려고 예 7 days a week 넌 없겠니 우린 꽤나 맞는 것 같니 내겐 대로만 나에게도 말해주면 돼 7 days a week 넌 없겠니 7 days a week 넌 없겠니 넌 없겠니 변하게 말해 언제라도 날 불러주면 달려가면 돼 음 이쯤에서 끝나는 매번 머뭇거렸던 걸음이 나의 맘을 되시켜요 내 참 앞서서 가길 싫은걸 So 뭐라든 너라면 나도 같은 마음이니까 7 days a week 넌 없겠니 어떤 힘이 없었던 건지 시간따위 너 원하면 얼마든지 있어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건 솔직한 네 진심일 뿐이야 요 느낌대로 말아 나에게도 말해주면 돼 말해주면 돼 Yeah 준비되면 everyday Yeah 원한다면 every night Yeah 너와 함께 있을게 내게 말해줘 Yeah 오늘처럼 everyday Yeah 우리 둘은 every night Yeah 너와 함께 있을게 내게 말해줘 아 슬랙 칠게요 굉장히 예쁘게 슬랙 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슬랙 칠게요 슬랙 칠게요 하나 둘 셋 짱 자 그럼 오늘의 반갑습니다 월만이에요 영광스럽게 샤오즈식틴이라는 화보에 지금 왔습니다 오늘 컨셉이 어떤 느낌인가요? 컨셉이 약간 뭐라하지? 대여름의 쿨한 남자가 아 네 포인트는 이제 이제 사서 봤을 때는 정말 따뜻한 느낌이 좋을거에요 오늘 화보를 위해서 최대한 준비한게 있다면? 준비한게 있다면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는 얼굴? 이 정도 이 정도 전 세계 컨치의 주인공 네 우리 고유해찬씨부터 앞으로 나와주시고 뽀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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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러브 준비하시고 자 누구누구씨 너 나와 한번 이렇게 외쳐주세요 예의있게 정중하게 예의있게 정중하게 자 자 누구지? 종도형 나와 아 야 도영씨 되게 정중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반말로 하는거죠? 네 자 앞에 놔두시고요 자 누구부터 할까요? 네 자 성공 저부터 하겠습니다 파이트 어 때는 한 두달 전쯤에 뭐죠? 분명히 제가 밥을 같이 먹자고 했죠 네 근데 싫대요 싫다고 그래서 알겠어요 다른 층에서 먹고 올게요 하고 다른 층에서 먹고 내려왔는데 행복을 먹고 있다고 같이 먹자고 했는데 나랑은 안 먹고 이거 서운한 일이죠? 그렇죠 미안해 미안해 야 하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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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너가 AKSG 나 96년생 너 너 00년생 야 어리네 밀레니엄이네 근데 아 제발 하 와 이거 진심이다 야 눈방에다가 자 자 자 좋아 야 어떡해 하하하 그러면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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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다시 아 여러 성이 아니야, 이거 맞아. 기쁜 마음으로 받아줘요. 리액션 다시 딸게요. 혜택이 맞대. 부럽다. 예상치 못하게 됐어. 열고 기뻐하고, 다시. 저게 뭐야? 펀치 대박이다. 펀치네. 펀치, 펀치. 귀엽다. 나도 갖고 싶은 거야. 안 들어가. 마크야 아니야, 들어가. 나 해줄게. 한 땀 한 땀 이거 다 직접 자르고 붙이고. 굉장히 힘들게 공들여서 만든 거라는 거. 나 진짜 안 들어가. 마크 못 입고서 안 들어가요.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리액션 잘해줘, 리액션 잘해줘. 자, 아까 리액션 배웠죠? 마크 잘해줘. 그럼 들어봐. 이거 다시 받아볼까, 마크? 이거 레알인데? 이거 레알인데? 레알이래. 뭐가, 뭐가 레알. 아, 이거. 뭔지 알고. 뭔지 알고 레알이야. 아, 이거 레알인데? 한번 볼까요? 살짝. 여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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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게감 맞아. 너무 행복해, 지금.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엔시티 1, 2, 3이 원하는 그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엔시티 1, 2, 3이 원하는 그 선물을 저희가 준비 했습니다! 아, 뭐해? 프라이버시 지금. 자, 그럼 제일 열심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 그 다음 사람은 박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 씨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해찬이의 뽀뽀캠이었어요 유경이는 꿈이 뭐야? 저 발레리나요 사실 해찬이도 발레 같은 거 되게 잘하거든요 진짜요? 그렇지, 오래 배웠지 나는 발레, 스포츠 댄스, 재즈, 현대무용 다 다 조금씩 배웠지 조금씩? 응, 그렇게 안 생겼지? 네 발레 1번 자세 그렇지, 1번 아, 귀여워 귀여워 야, 해찬아 안 줘도 되겠다 너 안 봐, 아무도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잘 받으셨을 때까지 반영하셨습니다 반영하셨습니다 아, 맞지? 네, 자 아, 예약한 줄어 우리가 우선도 한 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그 일이 난 것 같아 디스 타인 원래 이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넌 이러다가 넌 다시 빠질 거야 아, 네